준비 먼저 하고요 연습을 할 때 나의 목적이 나는 공을 치는 연습이예요? 연결하는 연습이예요? 연결하는 연습이 아니잖아 드라이브는 걸고 공격을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친다라는 표현이 맞죠 근데 잘 보자고요 연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연결 연습할때는 이렇게 치는게 맞아요 근데 내가 공을 치는 연습할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뺐다가 힘을 주는 느낌을 키워야 되죠 근데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드라이브를 볼 때 힘을 주면 밀게 돼요 그게 아니라 알고 있을 때 제자리에서 연습을 할 때는 내 목적은 치는거다 그러면 무조건 백스윙을 해서 타이밍을 탁 내가 공에다가 탁 이렇게 대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연결 이렇게 하는 건 때리는 거 사람은 때리면 안되지만 이렇게 하면 된 거잖아요 탁구에서 대면 연결이 잘 되겠죠 하지만 공격을 하면 백스윙을 해서 딱 쳐야 돼요 준비 그러면서 체크를 해야 될게 다리가 늦지 않는지 내 고관절이 잘 돌아가는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또 준비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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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번째는 힘이 잘 빠지는지 내가 공을 때리려면 힘을 미리 주고 있으면 밀게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힘을 자꾸 빼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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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좋네요 그렇지 그렇지 또 컨트롤하고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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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뭐야 그렇죠? 지금 잘 하긴 했어요 목적에 맞게 연습을 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힘을 뺐나요? 못 뺐나요? 그렇지 여기가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힘 빼고 그렇지 좋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봐봐 지금 힘 못 뺐죠 그렇죠? 제일 첫번째는 나는 지금 내가 치는 연습을 한다 연결 연습이 아니에요 연결이 그냥 얻어지는 거고 힘 빼고 치고 힘 빼고 치고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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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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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잘했어요 잘했죠? 방금 잘 쳤죠? 더 세지면 안 돼요 그럼 약간 오버페이스야 그것도 연습이에요 이것보다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거 그게 컨트롤이고 모자형 결과 조치 힘 빼고요 1 2 2 1 1 2 2 1 1 2 1 2 2 혜자형 이제는 치는 것과 연결하게 되는 목적이 확실해져요 명확해졌죠? 이번엔 이쪽 하나 둘 준비 또 또 준비 또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둘 이런거는 내가 지금 목적은 치는 연습인데 그 안에서 힘이 덜 빠지거나 그런걸 자꾸 체크하는거에요. 실수했다고 해서 더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오케이 지금은 괜찮았어요. 그럼 이제 백을 한번 해볼게요 백도 연결을 잘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치는 연습이라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맞추는거에 목적을 갖는게 아니라 준비 아까 드라이브 처음에 하듯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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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앞스윙을 길게 하는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렇죠 짧게 길게 가지 말고 흔들리지 않아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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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요 준비 준비 내가 공을 정확히 보낼 수 있는건요 저는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준비 준비 탁 준비 탁 준비 탁 준비 탁 그렇지 이제 똑같이 합쳐볼게요 무슨 연습이에요? 치는 연습 또 연결 연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제가 공격이 아니잖아요 나는 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거에요 연결의 목적을 가지면 실전에서 분명히 락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기다려야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힘 들어가죠 힘 빼고 하나 둘 하나 둘 힘 빼고 그렇지 둘 하나 둘 그렇지 잘 칠 수 있게끔 준비를 빨리 하세요 그렇지 또 준비 또 준비 또 준비 또 준비 또 준비 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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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연결은 자연스럽게 되게 돼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연습을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공격연습이면 치는거 뭔가 수비적으로 디펜스나 이런거는 연결이 맞죠 내가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니까 그냥 똑같이 계속 연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준비했다가 치고 거기서 치는 동안에 잘 안되는 것들 있죠 나쁜 습관들 그런건 안나오게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라고 해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간에 잘 안된다 한번에 잘 안된다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